빙어빙어빙어 얼음이 아직 이렇게 두꺼운 곳이 있답니다. 경촌어 버리세요. 끈봉지 버리세요. 네이지 버리세요. 빙어빙어빙어 어이구 또 야경이 이렇게 있네 빙어터에 당연히 어제 빙박을 했겠죠. 와 미친듯이 있는 빙어빙어빙어빙어 어이구 몇 거리에요 우리? 어 김빙어의 신님 3거리 4거리 오오 좋습니다. 와 막 신이 났습니다 우리 빙어의 신님 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 온통 빙어빙어빙어 와 계속 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 네 빙어터에서 지금 열심히 오늘은 2월 11일 2월 11일 오늘도 빙어 가능 내일도 빙어 가능 일단은 현재 가능함을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면서 오 약 얼음 두께봐요 미친듯이 두껍습니다. 2월 11일 12일 빙어낚시 가능 알립니다.